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현장학습을 어디로 갑니까? 현장학습을 어디로 갑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정신차요. 언니 정신차요. 네, 컴게. 땡글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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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갈 곳은 창덕궁인데, 한국의 옛날 궁궐입니다. 내일 갈 곳은 창덕궁인데, 한국의 옛날 궁궐입니다. 매일 갈 곳은 창덕궁인데, 한국의 옛날 궁궐입니다. 이걸 위에요. 이걸 위에요. 이걸 위에요. 감사하구나. 이걸 위에요. 구경할 것이 많겠어요. 구경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모자와 마실 것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을 사람은 사진기를 가져오세요. 구시락도 준비해야 하니까, 사진기를 가져오세요. 구시락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요. 창덕궁을 구경한 후에 근처 식당에서 먹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아요. 이해 돼요? 왜 조금 작아요? 이해 돼요? 조금. 왜 조금? 더우네. 응? 더우네. 더우니까? 더우니까. 이해性. 더우네. 다른 Tá. 더우네? 더우네. 연습 CEOs. 적 같은 말이라고 하죠? 언저라. acqu Sith. 오케이. 정. Dus. 세영 스스로? 마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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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mamma food is also diet. Qo약, presidency, 또? 없어요? 내일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뭐예요? 네말 날마일 네, ok. 현장학습을 어디로 갑니까? 현장학습을 어디로 갑니까? 네일 간 곳은 창덕궁인데 한국의 옛날 궁궐이에요. 네일 간 곳은 창덕궁인데 한국의 옛날 궁궐이에요. 네일 간 곳은 창덕궁의 옛날 궁궐이에요. 창덕궁의 옛날 궁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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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간 곳은 창덕궁입니다. 궁궐이에요. 구경할 것이 많겠어요. 구경할 것이 많겠어요. 구경할 것입니다. 구경할 것입니다. 관광. 관광. 위시장ève. kitIchücken. 구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모자와 마실 것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을 사람은 사진기를 가져오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모자와 마실 것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을 사람은 사진기를 가져오세요. 난 개고 저우 Tage이 태블라 знак이죠 모자와 마실 것입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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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재판 사진을 찍을 사람 무 재판 무 재판 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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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들 빵들, 빵들 빵들 밀리서 칩이 넓 준비는 식물을irts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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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춥고 있는 게 그리고 누구를 춥고 하는데요. 누구를 찍는 게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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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많이 넣으면 좋겠네 도시락도 준비해야 합니까? 도시락도 준비해야 합니까? 밥과 준비 금합합 도시락 도시락 금합 어 도 도시락 준비 해야 밟 밟 밟 밟 밟 도시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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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을 구경한 후에 근처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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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을 구경한 후에 근처 이런 때가 공부한 후에 근처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덕궁을 arguing 파에 근처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창덕궁을 구경하며 마음의 마음의 마음을 구경하십시오. 감사합니다.